2장 재료과학 서적 59에서 66조 문제 1번부터 55번 문제와 보기를 읽은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 문제 1번 재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재분이란 곡류를 가루로 만드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밀을 사용하여 밀가루를 제조하는 것을 재분이라고 한다. 2. 밀은 배유부가 치밀하거나 단단하지 못하여 도정할 경우 쌀아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말화하여 활용하는 것을 재분이라고 한다. 3. 재분 시 밀기율이 많이 들어가면 밀가루의 회분 함량이 낮아진다. 4. 재분율이란 밀을 재분하여 밀가루를 만들 때 밀에 대한 밀가루 외백분율을 말한다. 답은 3번 밀기율 부위에는 무기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재분 시 밀기율이 많이 들어가면 밀가루의 회분 즉 무기질 함량이 높아진다. 문제 2번 밀재분 공정 중 정성기에 온 밀가루를 다시 마쇄하여 작은 입자로 만드는 공정은 1. 조쇄공정 2. 분쇄공정 3. 정성공정 4. 조쇄공정 답은 2번 분쇄공정 1차 파쇄 1차 체질 정성기 2차 마쇄 2차 체질 정성기 순에서 2차 마쇄를 다른 말로 분쇄공정이라고 한다. 1차 파쇄는 다른 말로 파쇄공정이라고 한다. 문제 3번 다음 중 밀가루 제품의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1. 글루텐의 함류량 2. 빛깔맛향기 3. 비타민 함류량 4. 원산지 답은 1번 글루텐의 함류량 밀가루 제품별 분류기준은 단백질 함량이고 밀가루 등급별 분류기준은 회분 함량이다. 문제 4번 전부는 밀가루 중량의 양 몇 퍼센트 정도인가 1. 30% 2. 50% 3. 70% 4. 90% 답은 3번 70% 탄수화물은 밀가루 함량의 70%를 차지하며 대부분은 전분이고 나머지는 덱스트린, 셀룰로우스, 당류, 펜토산이 있다. 문제 5번 밀가루 중 손상 전분이 제빵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1. 반죽시 흡수가 늦고 흡수량이 많다. 2. 반죽시 흡수가 빠르고 흡수량이 적다. 3. 발효가 빠르게 진행된다. 4. 제빵과 아무 관계가 없다. 답은 3번 발효가 빠르게 진행된다. 손상 전분은 제빵시 발효가 빠르게 진행되게 하고 반죽시 흡수가 빠르며 흡수량이 많다. 문제 6번 밀단백질 1% 증가에 대한 흡수율 증가는 1. 0-1% 2. 1-2% 3. 3-4% 4. 5-6% 답은 2번 1-2% 전분은 1% 증가시 흡수율은 0.5% 증가하고 손상 전분은 1% 증가시 흡수율이 2% 증가하고 단백질은 1% 증가시 흡수율이 1.5-2% 증가한다. 문제 7번 다음 중 밀가루에 합류되어 있지 않은 색소는 1. 카로틴 2. 멜라닌 3. 크산토필 4. 플라본 답은 2번 멜라닌 밀가루에 합류된 대부분의 색소는 또는 크산토필이며 약간의 카로틴과 플라본 등이 있다. 문제 8번 다음 중 숙성한 밀가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밀가루의 황색 색소가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 더욱 진해진다. 2. 환원성 물질이 산화되어 반죽의 글루텐 파괴가 줄어든다. 3. 밀가루의 pH가 낮아져 발효가 촉진된다. 4. 글루텐의 질이 개선되고 흡수성을 좋게 한다. 답은 1번 숙성한 밀가루는 밀가루의 황색 색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되어 백색으로 바뀐다. 문제 9번 어떤 밀가루에서 젖은 글루텐을 채취하여 보니 밀가루 100g에서 36g이 되었다. 이때 단백질의 함량은 1. 9% 2. 12% 3. 15% 4. 18% 답은 2번 12%. 젖은 글루텐의 비율은 젖은 글루텐 반죽의 중량 나누기 밀가루 중량 곱하기 100이다. 문제에서 젖은 글루텐은 36g이고 밀가루 중량은 100g이기 때문에 36g 나누기 100을 하고 함량을 퍼센트로 물어봤기에 곱하기 100을 한다. 그러면 젖은 글루텐 함량은 36%가 된다. 단백질의 함량은 젖은 글루텐에서 수분을 제외한 건조 글루텐의 비율을 구하여야 하기에 건조 글루텐 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젖은 글루텐의 비율을 나누기 3이기 때문에 위에서 구한 젖은 글루텐 36g을 3으로 나누면 건조 글루텐 비율이 12%가 된다. 문제 10번 생리스트의 구성 비율로 올바른 것은 1. 수분 8% 고용분 92% 정도 2. 수분 92% 고용분 85% 정도 3. 수분 70% 고용분 30% 정도 4. 수분 30% 고용분 70% 정도 답은 3번 생리스트는 압착혐오라고도 한다. 평균적으로 고용분 30에서 35%와 수분 70에서 75%를 함유하고 있다. 문제에서 이스트는 모두 생리스트를 말한다. 문제 11번 이스트에 존재하는 효소로 포도당을 분해하여 알코올과 이사마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1. 말타아제 2. 리파아제 3. 찌마아제 4. 인버타아제 답은 3번 찌마아제 포도당과 과당은 이스트에 존재하는 찌마아제에 의해 이산화탄소, 에틸알코올, 66칼로리의 에너지 등을 생성한다. 문제 12번 빵 반죽의 이스트 발효 시주로 생성되는 물질은 1. 물과 이사마탄소, 2. 알코올과 이사마탄소, 3. 알코올과 물, 4. 알코올과 글루텐 답은 2번 알코올과 이사마탄소 이스트 발효 시 주로 생성되는 물질은 에틸알코올과 이사마탄소이다. 문제 13번 달걀 껍질을 제외한 전란의 고용질 함량은 일반적으로 양 몇 퍼센트인가? 1. 7% 2. 12% 3. 25% 4. 50% 답은 3번 25% 노른자와 흰자를 합친 전란의 고용질 함량은 25%이다. 노른자의 고용질 함량은 50%이고 흰자의 고용질 함량은 12%이다. 문제 14번 껍질을 포함하여 60g인 달걀 1개의 가식 부분은 몇 g 정도인가? 1. 35g 2. 42g 3. 49g 4. 54g 답은 4번 54g 달걀을 구성하는 성분 중 90%가 가식 부분 즉 먹을 수 있는 흰자 노른자 부분이다. 달걀 1개의 무게 60g에 90% 즉 0.9를 곱하면 54g이 된다. 문제 15번 달걀의 특징적 성분으로 지방의 유화력이 강한 성분은 1. 레시틴 2. 스테롤 3. 세팔린 4. 아비딘 답은 1번 레시틴 달걀 노른자에 합류된 인지질의 유화력이 강한 성분은 레시틴이다. 문제 16번 커스터드 크림에서 달걀의 주요 역할은 1. 영양가를 높이는 역할 2. 결합제의 역할 3. 팽창제의 역할 4. 저장성을 높이는 역할 답은 2번 결합제의 역할 커스터드 크림 제조 시 달걀은 크림을 걸쭉하게 하는 농후화제 역할을 하면서 점성을 부여함으로 결합제 역할 또한다. 문제 17번 물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유화작용을 한다. 2. 반중 농도를 조절한다. 3. 소금 등의 재료를 분산시킨다. 4. 효소의 활성을 제공한다. 답은 1번 유화작용을 한다. 물과 기름처럼 이질적인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만드는 유화작용은 유화제 즉 개명활성제의 기능이다. 문제 18번 재빵에 사용되는 물로 가장 적합한 형태는? 1. 악영소 2. 알칼리소 3. 증류소 4. 염소 답은 1번 악영소. 제빵에 적합한 물은 약산성의 악영소이다. 물 1리터에 녹아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양을 수치화한 값이 120mg 이상이면 경수. 그 이하면 연수라고 한다. 더 자세히 분류하면 60mg 이하의 경도는 연수. 61에서 120mg은 아연수. 121에서 180mg은 악영수. 181mg 이상은 경수라고 한다. 문제 19번 제빵시 경수를 사용할 때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1. 이스트 사용량 증가 2. 메가 첨가 3. 이스트푸드 양 감소 4. 급수량 감소 답은 4번 급수량 감소 경수를 사용할 때 급수량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급수량이 증가된다. 급수량은 반죽에 넣는 물을 말한다. 문제 20번 다음 중 발효시간을 단축시키는 물은? 1. 연수 2. 경수 3. 염수 4. 알칼리수 답은 1번 연수 발효시간은 가스 발생력 뿐만 아니라 가스 보유력을 고려해야 하므로 연수 사용 시 가스 보유력이 떨어짐으로 발효시간 단축으로 보완한다. 문제 21번 물의 경도를 높여주는 작용을 하는 재료는? 1. 이스트푸드 2. 이스트 3. 설탕 4. 밀가루 답은 1번 이스트푸드 이스트푸드에는 황산칼슘, 인산칼슘, 과산화칼슘 등이 함유되어 있어 물의 경도를 조절하여 제빵성을 향상시킨다. 문제 22번 일시적 경수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1. 가열시 탄산염으로 되어 침전된다. 2. 끓여도 경도가 제거되지 않는다. 3. 황산염에 기인한다. 4. 제빵에 사용하기 가장 좋다. 답은 1번 가열시 탄산염으로 되어 침전된다. 일시적 경수란 탄산칼슘의 형태로 들어있는 경수로 끓이면 불용성 탄산염으로 분해되어 연수가 된다. 문제 23번 식염이 반죽의 물성 및 발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흡수율이 감소한다. 2. 반죽시간이 길어진다. 3. 껍질 색상을 더 진하게 한다. 4. 프로테아제의 활성을 증가시킨다. 답은 4번 프로테아제의 활성을 증가시킨다. 효소 프로테아제는 온도 pH 수분 기질농도의 영향은 받으나 소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문제 24번 다음 중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여 만든 당으로 감미도와 수분 보유력이 높은 당은? 1. 정백당 2. 빙당 3. 전화당 4. 황설탕 답은 3번 전화당 전화당이란 자당당 즉 설탕을 산이나 효소로 가수분해하면 같은 양의 포도당과 과당이 생성되는데 이 혼합물을 가리킨다. 문제 25번 전화당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설탕의 1.3배의 감미를 갖는다. 2. 설탕을 가수분해시켜 생긴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이다. 3. 흡습성이 강해서 제품의 보전기간을 지속시킬 수 있다. 4. 상대적 감미도는 메가당보다 낮으나 쿠키의 광택과 촉감을 위해 사용한다. 답은 4번 상대적 감미도가 전화당 130, 메가당 31호, 전화당의 상대적 감미도가 메가당보다 높다. 문제 26번 통당 크림을 부드럽게 하고 수분 보유력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첨가하는 것은? 1. 한천, 제라틴, 2. 물, 레몬, 3. 소금, 크림, 4. 물엿, 전화당 시럽 답은 4번 물엿, 전화당 시럽, 통당 크림을 부드럽게 하고 수분 보유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당이 형태는 액당 시럽이다. 문제 27번 분당은 저장 중 무대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재료를 첨가하는가? 1. 소금, 2. 설탕, 3. 글리세린, 4. 전분 답은 4번 전분 분당은 공기 중에 수분에 의하여 굳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의 옥수수 전분을 혼합한다. 문제 28번 감미만을 고려할 때 설탕 100g을 포도당으로 대치한다면 약 얼마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1. 75g, 2. 100g, 3. 130g, 4. 170g 답은 3번 130g 설탕 중량 100g 곱하기 설탕 감미도 100을 곱한 것에 포도당 감미도 75으로 나누면 133g이 나온다. 포도당의 종류에 따라 감미도의 편차가 있으므로 정답은 130g이다. 문제 29번 제거에 많이 쓰이는 럼주의 원료는? 1. 옥수수 전분 2. 포도당 3. 당밀 4. 타피오카 답은 3번 당밀 럼주는 당밀을 발효시킨 후 증류하여 만든다. 문제 30번 일반적인 버터의 수분 함량은? 1. 18% 이하 2. 25% 이하 3. 30% 이하 4. 45% 이하 답은 1번 18% 이하 버터의 구성비는 우유지방 80-85% 수분 14-18% 소금 1-3% 카제인 단백질 유당 광물질을 합쳐서 1% 버터를 특징짓는 구성성분은 우유지방 즉 유지방이고 유지방을 특징짓는 구성성분은 지방산인 뷰티르산이다. 문제 31번 쇼트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라드 돼지기름 대용품으로 개발되었다. 2. 정제한 동식물성 유지로 만든다. 3. 온도 범위가 넓어 취급이 용이하다. 4. 수분을 16% 함유하고 있다. 답은 4번 수분을 16% 함유하고 있다. 쇼트닝과 튀김용 기름에는 수분이 없다. 문제 32번 버터는 쇼트닝으로 배치하려 할 때 고려해야 할 재료와 거리가 먼 것은? 1. 유지고형질 2. 수분 3. 소금 4. 유당 답은 4번 유당 버터의 구성성분 비율은 우유지방 유지고형질 80에서 85% 수분 14에서 17% 소금 1에서 3% 등이 함유되어 있으나 유당은 극히 소량 함유되어 있어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33번 유지에 유리지방산이 많을수록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1. 발연점이 높아진다. 2. 발연점이 낮아진다. 3. 융점이 높아진다. 4. 상가가 낮아진다. 답은 2번 발연점이 낮아진다. 유리지방산이란 글리세린과 결합되지 않은 지방산으로 열의 불안정하여 쉽게 기체로 바뀐다. 그래서 유지에 유리지방산이 많을수록 발연점이 낮아진다. 발연점이란 연기가 나는 온도를 말한다. 문제 34번 다음 중 유지의 산폐와 거리가 먼 것은? 1. 온도 2. 수분 3. 공기 4. 비타민 E 답은 4번 비타민 E 비타민 E는 유지의 산폐를 억제하는 항산화제 산화방지제이다. 문제 35번 마가린의 산화방지제로 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1. BHA 2. PG 3. EP 4. NDGA 답은 1번 BHA 마가린의 산화방지제는 BHA이다. 문제 36번 우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치유의 비중은 1.3 정도이다. 2. 우유 단백질 중 가장 많은 것은 카제인이다. 3. 우유의 유당은 이스트에 의해 쉽게 분해된다. 4. 치유의 현타객은 비타민 B2에 의한 것이다. 답은 2번 우유 단백질 중 가장 많은 것은 카제인이다. 5. 시장에서 파는 우유의 비중은 1.030 전후이다. 유당을 가수분해하는 낙타아제가 이스트에 없다. 치유의 현타객은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에 의한 것이다. 문제 37번 비중이 1.04인 우유에 비중이 1.00인 물을 일대의 부피로 혼합하였을 때 물을 섞은 우유의 비중은? 1. 2.04 2. 1.02 3. 1.04 4. 0.04 답은 2번 1.02 비중이 다른 용액을 같은 부피로 혼합했을 때 혼합물의 비중은 평균값을 나타낸다. 비중 1.04인 우유 더하기 비중 1.00인 물을 더한 것을 2로 나누면 평균값 1.02가 나온다. 문제 38번 이스트푸드 성분 중 물 조절제로 사용되는 것은? 1. 황산암모늄 2. 전분 3. 칼슘염 4. 이스트 답은 3번 칼슘염 황산암모늄은 이스트 조절제이다. 전분은 분산제, 완충제, 계량용의 역할을 한다. 칼슘염은 물 조절제이다. 문제 39번 유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계명활성제라고도 한다. 2. 친유성기와 친수성기를 각 50%씩 갖고 있어 물과 기름의 분위를 막아준다. 3. 레시틴, 모노글리세라이드, 난황 등이 유화제로 쓰인다. 4. 빵에서는 글루텐과 전분 사이로 이동하는 자유수위분포를 조절하여 노화를 방지한다. 5. 친유성기와 친수성기를 각 50%씩 갖고 있어 물과 기름의 분위를 막아준다. 계명활성제 분자 중 친수성 부분의 퍼센트를 5로 나눈 수치로 9 이하는 지방에 용해되고 10일 이상은 물에 녹는다. 그러므로 유화제는 친유성기와 친수성기를 각 50%씩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 40번 다음에서 탄산수소나트륨 중조의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1. CO2, 이산화탄소 2. H2O, 물 3. C2H5OH, 알코올 4. Na2CO3, 탄산나트륨 답은 3번 C2H5OH, 알코올 탄산수소나트륨은 물과 온도에 의해 반응하여 탄산나트륨, 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알코올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41번 다음 중 중화과를 구하는 식은? 1. 중조의양 나누기 산성제의양 곱하기 100 2. 중조의양 나누기 산성제의양 3. 산성제의양 곱하기 중조의양 나누기 100 4. 중조의양 곱하기 100 답은 1번 중조의양 나누기 산성제의양 곱하기 100 중화과란 산염제, 즉 산성제 100g을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중조의양을 가리킴으로 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 중화과는 중조의양 나누기 산성제의양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다. 문제 42번 베이킹 파우더의 산반응 물질이 아닌 것은? 1. 주석산과 주석산염 2. 인산과 인산염 3. 알루미늄 물질 4. 중탄산과 중탄산염 답은 4번 중탄산과 중탄산염 베이킹 파우더의 이산화탄소 발생 물질에는 탄산염류, 중탄산염류와 암모니아 염류를 주요 성분으로 한다. 베이킹 파우더의 산반응 물질, 즉 산염제의 여러 종류 중에서 주석산 주석령일 때 가스 발생 속도가 가장 빠르고 황산 알루미늄 소다일 때 가스 발생 속도가 가장 느리다. 문제 43번 젤리화의 요소가 아닌 것은? 1. 유기산염 2. 염류 3. 당분유 4. 팩티뉴 답은 2번 염류, 당분유 60에서 65% 팩티뉴 1.0에서 1.5% pH 3.2의 산 즉, 유기산유가 되면 젤리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염류는 젤리화의 요소가 아니다. 문제 44번 검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유화제, 안정제, 점착제 등으로 사용된다. 2. 낮은 온도에서도 높은 점성을 나타낸다. 3. 무기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4. 친수성 물질이다. 답은 3번 무기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검류는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45번 과실이 이거감에 따라 어떤 효소의 작용에 의해 수용성 팩틴이 생성되는가? 1. 팩틴리가제, 2. 아밀라아제, 3. 프로토팩틴 가수분해 효소, 4. 브로멜린. 답은 3번 프로토팩틴 가수분해 효소. 과실의 껍질에 있으면서 과실의 껍질을 단단하고 윤기나게 만들던 팩틴이 과실이 이거감에 따라 프로토팩틴에 가수분해 되면서 수용성 팩틴, 고메톡시 팩틴을 만들어 과실을 말랑말랑하게 한다. 문제 46번 향신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향신료는 주로 전분질 식품의 맛을 내는 데 사용된다. 2. 향신료는 고대 이집트, 충동 등에서 방부제, 의약품이 목적으로 사용되던 것이 식품으로 이용된 것이다. 3. 스파이스는 주로 열대 지방에서 생산되는 향신료로 뿌리, 열매, 꽃, 나무 껍질 등 다양한 부위가 이용된다. 4. 허브는 주로 온대 지방의 향신료로 식물의 잎이나 줄기가 주로 이용된다. 답은 1. 향신료는 주로 전분질 식품의 맛을 내는 데 사용된다가 아니라 향신료는 주로 육류와 생선 요리에 많이 사용된다. 문제 47번 잎을 건조시켜 만든 향신료는 1. 계피 2. 넘메그 3. 메이스 4. 오레가노 답은 4번 오레가노 계피는 계피나무의 껍질에서 나오는 향신료고 넘메그와 메이스는 열매에서 나오는 향신료고 오레가노는 오레가노 잎에서 나오는 향신료로 피자 만들 때 사용한다. 문제 48번 열대성 단연초의 다육질 뿌리로 매운맛과 특유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향신료는 1. 넘메그 2. 계피 3. 올스파이스 4. 생강 답은 4번 생강 향신료는 직접 향을 내기보다는 주재료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막아주며 다시 그 재료와 어울려 풍미를 향상시키고 제품의 보존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문제 49번 비토초콜릿 원액 속에 포함된 코코아버터의 함량은 1. 8분의 3 2. 8분의 4 3. 8분의 5 4. 8분의 7 답은 1번 8분의 3 비토초콜릿 원액 속에 포함된 코코아버터의 함량은 37.5%로 8분의 3에 해당된다. 문제 50번 비토초콜릿 32% 중에는 코코아가 약 얼마 정도 함유되어 있는가? 1. 8% 2. 16% 3. 20% 4. 24% 답은 3번 20% 비토초콜릿의 62.5% 즉, 8분의 5가 코코아다. 32% 곱하기 0.625를 하면 20%가 나온다. 문제 51번 다음에 초콜릿 성분이 설명하는 것은 글리세린 1개에 지방산 3개가 결합한 구조이다. 실온에서는 단단한 상태이지만 입안에 넣는 순간 높게 만든다. 고체로부터 액체로 변하는 온도 범위가 겨우 2에서 섭씨 3도로 매우 좁다. 1. 카카오메스 2. 카카오기름 3. 카카오버터 4. 코코아파우더 답은 3번 카카오버터 카카오버터는 초콜릿의 풍미, 구용성, 감촉, 맛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성분이다. 문제 52번 다음 중 코팅용 초콜릿이 갖추어야 하는 성질은 1. 융점이 항상 낮은 것 2. 융점이 항상 높은 것 3. 융점이 겨울에는 높고 여름에는 낮은 것 4. 융점이 겨울에는 낮고 여름에는 높은 것 4. 융점이 겨울에는 낮고 여름에는 높은 것 코팅용 초콜릿은 카카오메스에서 카카오버터를 제거한 다음 식물 성유지와 설탕을 넣어 만든 것으로 템퍼링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융점은 겨울에는 낮고 여름에는 높은 것이 코팅용 초콜릿으로 좋다. 융점은 녹는 온도를 말한다. 문제 53번 다크 초콜릿을 템퍼링 할 때 처음 녹이는 공정의 온도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10에서 20도 2. 20에서 30도 3. 30에서 40도 4. 40에서 50도 답은 4번 40에서 50도 다크 초콜릿의 처음 녹이는 공정의 온도 범위는 40에서 50도이다. 초콜릿의 종류에 따라 템퍼링 온도는 다르다. 문제 54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그와 관련한 물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초콜릿의 보관 방법이 적절치 않아 공기 중 이수분이 표면에 부착한 뒤 그 수분이 증발해버려 어떤 물질이 결정 형태로 남아 흰색이 나타났다. 1. 펫블룸 카카오메스 2. 펫블룸 글리세린 3. 슈가블룸 카카오버터 4. 슈가블룸 설탕 답은 4번 슈가블룸 설탕 초콜릿의 템퍼링이 잘못되면 카카오버터에 의한 헷블룸이 보관이 잘못되면 설탕에 의한 슈가블룸이 생긴다. 문제 55번 카카오버터의 결정이 거칠어지고 설탕의 결정이 석출되어 초콜릿의 조직이 노화하는 현상은 1. 템퍼링 2. 블룸 3. 쿤칭 4. 페이스트 답은 2번 블룸 초콜릿의 템퍼링이 잘못되면 카카오버터에 의한 지방블룸이 보관이 잘못되면 설탕에 의한 설탕블룸이 생긴다. 추가정보 업데이트 시 추가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